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빌리포스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보금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글소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보금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글소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글소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를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성탄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엄청난 날입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그렇게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어서 별 감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상 성정의 핵심이 모든 은약 성취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이 다 해결되는 성탄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떠오르는 색깔이 두 가지 있죠 빨간색과 초록색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산타크로스가 빨간 옷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또 크리스마스 추리가 소록색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참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엉뚱하게 온 모든 방송들이 모든 뉴스가 다 산타크로스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로 성탄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색깔이 왜 빨간색과 초록색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빨간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시어야 십자가 달리신 보혈의 피 이걸 상징해요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리고 초록색은 이 상록수가 1년 내내 변함없이 초록색을 띄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탄 색깔을 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성탄의 유일한 증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어려움이 있는 분들 중환자들 암환자들에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를 통하여 약을 통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도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오직이라도 오직 오직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을 시대적으로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에 대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할 영적 자세다 영적 자세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영적 자세가 뭐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기쁘하고 기쁘하는 성탄이 되요 기쁘하고 기쁘하는 성탄 기쁨이란 것은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철 때에 베델렘 지역의 목자들이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외칩니다 천사가 이를 대해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뻄의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큰 기뻄의 소식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기뻄과 평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은 한마디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이에요 내일이 성탄 되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이가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자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는 환경을 다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기뻐하는 사람은요 몸도 건강해요 기뻐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병에 걸려 잔 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고생 별로 안 해요 저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꽉 다물고 와이크 케이크 장가로 장가 있지 말고 아멘 기뻐하는 사람 마음이요 즐거운 사람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 관심 걱정 시기 질투 같은 사람 병 많아요 왜냐 몸이 산성으로 변해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확 나면요 갑자기 몸이 알칼리해서 산성으로 싹 변해요 산성이 모든 병을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순간에 또 알칼리로 싹 바뀌어요 아멘 우리는 장세기 3장 사건 영향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열두 가지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영혼의 멸망길로 불신자가 그렇잖아요 영혼의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관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 그 증거가 뭐냐 평화화평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안합니다 미결사항이 없어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평안하지 않으면 회복 안 된 거예요 불신자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거 화형을 당해도 평안해요 찬성 부르며 갑니다 찬성 부르며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박스 로마나 이것이 최고 평화다 라고 외적 평화 그렇게 외쳤지만은 일시적인 겁니다 로마 안에서 최고의 평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평화는 박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평화 그래서 이 성탄절만 아니라 1년 365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해야 돼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지난주일부터 빌리포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빌리포스가 기뻄의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기뻄의 서신이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기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할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빌리포스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선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선 거예요 차디찬 로마 감옥 안에서 그것도 새사슬의 매인 상태에서 양손과 양발의 매인 상태에서 하루하루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언제 황자가 사정 집행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날이 언제인 줄 몰라 그런 사정 명령을 떨어질지 언제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기뻄을 주는 환경이 전혀 아닌데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하고 그야말로 끈이 없이 이 공포 속에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거기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뻐하고 기뻐해요 사도 바울의 기뻐는 무슨 기뻄이냐 상황과 환경을 다 넘어선 기뻄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기뻄의 삶을 살았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보다 한숨이 더 많은 상황이 있죠 염려 걱정 불안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 출근 모든 거 다 초월해라 초월하고 기뻄을 회복해라 모든 것을 초월해라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뻄의 이유를 발견하는데 우리 영향의 모든 성도들 2023년 새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삶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맛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2, 3, 7, 1, 5천 종족 복음화 주역으로 내가 스임 받겠다라는 결단한 시간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기뻄의 이유입니다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라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빌리뽀서를 기록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걱정하고 시험 들고 낙심해 있는 빌리뽀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던 이 허신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받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빌리뽀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영적 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영적 눈이 열려라는 바울의 강조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진전이라는 단어를 했란 말로 프로코페라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무슨 군대 용어냐 그 당시 로마 공병대 로마 공병대 사용했던 용어인데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해치고 나가고 연다라는 의미예요 전진이라 말해 어떤 장애물도 다 해치고 나가고 연다 당시 로마군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말을 끌고 말이 끄는 전차였어요 이 전차 부대가 한번 쏙 휩쓸 지나가면 그거 다 로마 땅이 되어버려요 다 정복해버려요 그만큼 로마 전차 부대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 부대가 활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도로였어요 도로 도로였는데 모든 근림들을 다 제거하고 확실하게 도로를 닦아 놓은 역할을 누가 했냐 로마 공병대가 했어요 로마가 세계사에 미친 공원 중에 하나가 뭐냐 도로 닦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도로를 닦아 놓았던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에 닦아 놓은 도로를 유럽에서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 그 정도로 단단하게 그렇게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단어를 선 이유가 뭐냐 아무리 강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보금 전파는 막을 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보금 전파는 막을 수가 없다 로마 공병대가 거침없이 길을 닦아 가는 것처럼 보금이 전파되는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금이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 이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며마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흡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새사슬에 매인 상태에 처해 있지만은 보금은 그러한 것을 결코 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증거를 보였다는 사실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갇혀 있던 이 로마 시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나타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는 황실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정예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 최고 엘리트 그야말로 일반 군인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뛰어난 로마 최고 엘리트로 이렇게 모여있던 집단 이게 로마 황실 안에 있는 군대예요 이 로마 황실 친인척들이 그곳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은행을 붙잡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는 상태에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최종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그 당시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이것을 활용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으려고 하는 제수들은 주로 대부분이 다 중범자들이기 때문에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했습니다 재수 한 명이 있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군사 네 명이 한 조가 됩니다 두 사람은 양손파를 다 같이 지파라고 죄수파라고 같이 묶어버립니다 딱 붙어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딱 보초를 섭니다 네 사람이 그 재수 한 명을 그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데 6시간씩 네 교대를 하는데 바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에 몇 명을 만나느냐 16명을 만나요 네 교대로 6시간마다 돌아가니까 그러니 바울이 뭐요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체리진 밥상이야 그냥 보추들 도망도 못 가요 듣기 싫어 들어야 돼요 차고랑 차고 있으니까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보험을 증가하도록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게 해가지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 증가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그분에게 보험을 증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금액으로 죄수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가수들에게 보험을 증가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다양합니다 병들에게 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환경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바울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적 밥상을 딱 차려주셨어요 최고 엘리터들 바울 하면 가브리엘 문화생 출신으로 최고 엘리터 요즘 말하면 박사가 몇 개예요 신학박사 문학박사 법학박사 엄청난 짓이 최고 엘리터니까 그들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대화가 그 엘리터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메시지를 생전 처음 들어보는 메시지를 앉아서 듣겠어요 이때 바울이 정관이 보험이 로마의 심장부를 꽂았다 그랬어요 로마의 심장부를 꽂았다 그 증거를 바울이 빌리포 사장 22절 언급을 합니다 빌리포스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할 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배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이사의 집이 어딥니까? 로마 황궁이 로마 황궁의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 현장에 제수로 앉아가지고 저가랑 차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매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보금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 묶여졌다고 감옥 들어갔다고 전도를 포기하고 중단시킵니까? 전문가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인지 보금을 증가한데 나도 이렇게 보금을 증가했다 더욱이 자신이 갇힌 것을 보고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또 기쁘게 했어요 전도자도 바울에 있어서 기쁨의 근원적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기쁨은 보금 전파에 있었어요 얼마나 보금 전파가 잘 되느냐 연계 모드 성도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사건 이것을 전도자 바울처럼 보금 전파 진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금 전파 진전에 기회로 삼으세요 제가 개척했을 때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와 같이 개척하는 데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내가 버스 전도했던 친구예요 수영로그에서 같이 버스 전도하고 내가 회장이고 제가 총무요 그래서 버스 전도했던 그 친구인데 이재우 집사라고 이재우 집사가 개척할 때 우리 교를 나왔다고 나왔는데 회사 갔다가 말이에요 집에 오니까 딸내미가 어린 애들 놀이터에서 놀다가 돌을 맞아가지고 남자가 때려가지고 입이 찢어져서 피가 흘렸다고 딸둘인데 막내딸이 피 흘리니까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그런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무슨 일입니까 그 친구하고 내하고 이 부산을 보금하겠다고 그냐말로 매주 토요일마다 한동안 그렇게 버스 전도했던 친구 보험에 열정이 대단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이번 기회에 저 가정 보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우리 딸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해내 그러니까 그 아들 집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사정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딱 하나만 묻자 하나만 부탁한다 뭡니까 뭐든지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가죠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 가정을 전도해서 얼마나 쉬운 것에도 쉽지 않습니다 딸이 지금 맞아가 피를 흘렸는데 이마가 다 깨졌는데 그걸 전도의 도구로 썼다 저는 그 말을 전도사 때입니다 들으면서 역시 보험의 열정이 대단한 친구구나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전도할 기회로 삽는다 그것이 여러분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뻄의 사람을 인도하는 이 기뻄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불신자가 죽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어젯밤에 무속 전도팀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 자매가 내가 신내림 받는 걸 직접 다 한 시간짜리를 직접 봤거든요 그 교회 집사님 다니다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닙는데 그 딸이 신내림 받는 걸 처음 끝까지 엄청 길어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걸 쫙 다 봤는데 그 자매가 유학까지 갔다 하고 10년이나 상하에서 유학 공부하고 그건 엘리트인데 어글돌 잘생겼어요 탤런트급이에요 근데 그 신내림 받는 데 처음 그것까지 나중에 그 뭐요 작두에 춤까지 추고 그런 거까지 쭉 다 나오는데 기가 막혀서 내가 지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 여운교회에 다니던 지금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교회 집사가 어떻게 신내림 받는 데 같이 서가지고 신내림 받도록 두냐 무속 지금 뭐하냐 무속 담당 전사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포함했는데 포함을 전해가지고 다 신당 체리가 법당 체리가 하고 있다가 있는데 포함 전해서 돈이 8천만 원 들었다나 다 깨버리고 오늘 2부에 지금 부속전문교회에서 간정하고 있고 3부에 참석한다 오늘 내 교회 온다고 오늘 그것도 숭탄절을 좀 의미겠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영혼 살아는 마음이 크구나 저렇게 무속에 빠져가지고 귀신에 잡혀가지고 고통하나 저 영혼들을 꺼집어내서 죽게로 인도한다 홍해 갈란 기지보다 더 큰 거예요 무속 전문교회 모든 관계된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큰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팀도 얼마나 기쁜지 막 잔취하더라고 식당에서 죽고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진의 기쁨을 처음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이런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는 그런 삶의 대결을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고한 기쁨입니다 15절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로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신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로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보인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르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울이 하던 그 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뤄선 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우호적 관계가 있었던 평소 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르가 있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떤 이유든지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갱쟁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야 잘됐다 이제 우리 기회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저 감옥에 갇혀있는 저 바울이 얼마나 배가 아파할까 시기와 질투로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로 열심히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차원이 다르지요 바울은요 모든 생각과 관심 오직 복음 전파에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관심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헌당한다고 죽으라고 해가지고 헌당해놨더니 숨도 쉬기도 전에 또 또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하냐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기획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감권적으로 끌고 가는 현장이에요 아셔야 돼요 얼마나 작품입니까 뭐시게 헌당 끝났으면 놉니까 여기가 조사원에 놀거냐고요 더더구나 코로나 시기에 이 부정적인 시기에 바울과 경쟁하던 이들은 바울이 감에 갇히니까 기회다 시기와 질투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을 다 모여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도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믄 내가 기뻐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되신다는 찬복음의 진리만 전파된다 하면 자신은 아무 상관없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을 미워서 하든지 좋아서 하든지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글된다면 자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다면 교회가 이 삼촌에다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된다면 내가 어떤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뻄이 얼마나 확고한지 여러분을 알 수 있잖아요 본문의 표현을 보면 현재형 표현과 미래형 표현이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헬라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말하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과거 현재 미래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확고한 의지 그만큼 확고한 기뻄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양곡의 아버지라 부르는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 음악이 기뻄으로만 가득 찬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의 음악은 그렇게 기뻄이 넘칩니까 그러니까 하이든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뻄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편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뻄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 팔을 움직이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폭발하는 기뻄이 있길 바랍니다 폭발하는 기뻄 폭발하는 기뻄이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말하게 되죠 폭발하는 기뻄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내 심령이 폭발하는 기뻄이 회복되게 하여 조합사사 어떤 이유든 지금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 법을 말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스타트 만운동 3인 1조를 구성해라 지금까지 현재 오늘 아침까지 아침 7시까지 보고입니다 2354조 2354조 3인 1조 그 다음에 238명은 2인 1조 그 다음에 개인이 지금 등록한 것이 52조 총 2644조 3인 1조 구성이 지금 보고가 오늘 아침까지 왔습니다 2644조 영계 모든 성도들 보금적 열정이 너무나 귀합니다 3인 1조 이거는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잘 안되잖아요 3인 1조로 서로 의지하면서 3개질로 같이 서로 묶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력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포럼하고 영적 흐름을 같이 하면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장결자들 그리고 새 가족 불신자들 이들을 죽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 플랫폼이 되기하여 종사사 이제 중요한 것은요 3인 1조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합친 기도 해보세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한 사람은 말 안 하세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함께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요 같이 함께 120명이 함께 세 사람이 함께 더 크게 역시나 난단 말이에요 포럼하면서 영적 타켓팅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만날 대상자를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만남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타트만 운동하고 3.1조를 구성해서 언약적 도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파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구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복음 전파의 기뻄을 맛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분명히 붙잡고 모두가 다 생명 살리는 확고한 기뻄의 맛을 보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프톨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고 존 롤룰린이라는 사업가가 만들었는데 선물을 말하는 기프트에다가 학문을 그렇게 의미하는 로지를 합성해서 기프트 톨로지라고 단어를 만드는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선물학입니다 선물 선물학 이 롤린은 기프팅 컨설팅 회사 롤린 그룹을 창업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시켰는데 그 노하우가 뭐냐 그는 기업가들에게 한 번쯤 당신이 선물을 받는 고객 입장이 되어보라 라고 권했어요 고객 입장이 되어봐라 당신이 고객이라면 쓸모없는 싸구려 장식품 재고떨이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오래된 상품을 받고 기분 좋을 사람 있겠냐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선물을 받고 싶지 않겠느냐 이게 고객의 마음이다 고객 입장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준 선물은 언젠간 더 큰 기회가 온다라는 이론이 기프톨러지는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선물을 받는 경험을 상대에게 주므로서 그에게 멋진 기회가 열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프톨러지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준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기대도 안했는데 우리 인생의 180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선물 영원한 생명 이 기쁨과 이걸 감사함으로 그야말로 받고 이 기쁨이 흘러넘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너무 선물 희한 것 받은 자랑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랑하는 내가 받은 선물이 너무 귀해서 무속에 빠진 자가 볼 때 너무 불쌍해서 불신 상태에 빠져서 고생하는 저 형제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받은 선물을 내가 전해줘야지 그것이 국내는 전도요 대위는 성교입니다 영예 모든 성도들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이 성탄이 뭐예요 성탄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셨다 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 이 사실 감사감경 평생 누리면서 불신 영혼들에게도 이 선물을 전달해주는 성탄의 전파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성탄을 맞이해서 이 기쁘고 기쁜 성탄주일 날마다 감사속에 우리가 발보다 더 못한 상황이 딸지라도 지옥 같은 환경이 딸지라도 가물가침 같은 자리찬 고통이 딸지라도 구원의 감격 속에 이 복음을 누리면서 기쁘하고 또한 기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도와 주옵사사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영적 비밀을 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성탄의 전달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